꼬리야, 꼬리야 꽁꽁 쭈구 우리 꽁이 또 뭐 달라고 이러는 거야 꽁꽁 쭈구 배고픈 꽁이를 위해 엄마가 준비했지 아이고, 침침하자 이게 뭐야, 침 흘렸어? 야, 김콩이 엄마가 사진 찍는다고 기다리랬잖아 아이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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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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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꼬미도 빠질 수 없지. 자리 잡아. 근데 콩이야 너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엄마도 막 배고프잖아. 배고프긴 한데 너네가 잘 먹으니까 엄마도 든든하고 행복하다. 콩이야 신나게 먹었다고 극동마려워? 배쩡식 간식 이렇게 맛있게 먹고 행복해 보이는 새콩이들 보니 엄마도 너무 행복했어요. 신선한 원물과 천연 미네랄로 건강 챙기고 스트레스도 다운! 이렇게 맛있게 먹고 건강한데 안 먹일 이유 없겠죠? 오늘도 새콩이는 배쩡식 간식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늘 잘 먹고 건강한 댕댕이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